로우드를 보시면요. 모모에 짐을 싣다 라는 뜻이죠. 짐을 싣다. 비유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다. 무거운 짐을 지우다. 또는 어떤 것을 가득 안겨주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득 안겨주다. 다 비유적인 의미죠. 로우드의 기본 개념. 어디어디에 짐을 싣다 입니다. 짐을 싣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다. 모모를 가득 안겨주다. 총포에 장전하다 할 때도 로우드를 쓰고요. 명사로 무거운 짐. 그래서 건물 따위가 받는 하중도 로우드라고 하죠. 정신적인 중압이나 부하 역시 로우드라고 할 수 있겠죠. 화약의 장전 로우드라고 하고요. 중심 개념을 잡으시고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loaded with 뭐뭐뭐. 모모로 가득한. 또는 모모를 적재한. 탑재한. cakes that are loaded with fat and sugar. 지방과 설탕으로 가득한 케이크들. cakes that are loaded with fat and sugar. they loaded her. 그들은 그녀에게 실었죠. 뭘 실었습니까? with gifts. 선물을 실었다니까 선물을 가득 안겨주었다. they loaded her with gifts. 이런 표현도 잘 익혀두시면 표현력이 더욱 풍부해지겠습니다. they loaded her with gifts. load a ship with coal.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다라는 뜻이죠. load a ship with coal. is the gun loaded? 그 총 장전되었나요? is the gun loaded? 자 그래서 load는 어디어디에 짐을 싣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다. 뭐뭐를 가득 안겨주다. 총포에 장전하다. 무거운 짐. 건물 따위가 받는 하중. 정신적 중압감도 의미하고요. 화약의 장전. 부분 대체의 장전. 그럼 لا.